이번 시간은 코드 이그나이터의 기능 중의 하나인 헬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헬퍼라고 하는 것은 자주 사용되는 로직을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헬퍼는 라이브러리와 조금 다른 것이 코드 이그나이터에는 헬퍼라는 것도 있고 라이브러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이 헬퍼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절차 지향, 거기서 주로 사용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로직을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헬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객체 지향 방식으로 만든 것이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즉 헬퍼와 이 코드 이그나이터의 라이브러리는 똑같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헬퍼는 함수로 만들고 코드 이그나이터의 라이브러리는 객체 지향인 클래스로 만든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. 헬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. 우선 헬퍼를 쓰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this, load, helper라고 해서 헬퍼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 그 헬퍼가 로드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헬퍼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이 컨트롤, 모델, 뷰 중에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본문에 있는 이 URL을, URL에 자동으로 링크를 거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선 그런 기능이 필요하면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기 전에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순서입니다. 저는 코드 이그나이터의 매뉴얼로 들어왔고요. 이 중에서 이렇게 헬퍼를 쭉 보니까 그 중에서 URL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. 저는 자동으로 URL을 붙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왠지 저 헬퍼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죠.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있는 리스트를 쭉 보다 보니까 오토 링크다는 것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인자로 전달된 내용 중에 URL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자, 링크가 걸린 상태로 리턴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. 그러면 이 URL이라고 하는 헬퍼를 이 컨트롤러에서 로드해서 그 URL 헬퍼 안에 있는 오토 링크라고 하는 함수를 저는 뷰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현재 저는 우리의 예제에서 컨트롤러 밑에 topic.php를 열었습니다. 그리고 이 topic.php를 이용해서 이 헬퍼를 로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이 get이라고 하는 뷰에서 헬퍼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 전에 이렇게 로드를 하는 거죠. this 로드 헬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URL이기 때문에 URL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헬퍼를 통해서 가져온 내용을 이 코드를 뷰에서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. 그 중에서 여기 적혀 있는 get이라고 하는 뷰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해보죠. 그러면 get 파일을 일단 열어야겠죠. 뷰 안에서 get을 열었습니다. 그리고 이 본문이 표시되는 topic.description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이 auto-link라고 하는 기능을 줘서 본문 안에 이 링크가 없는 URL이 있다면 자동으로 링크를 걸게 하고 싶은 거죠. 그럼 여기서 그냥 auto-link라고 입력하면 됩니다. 그럼 이 auto-link라고 입력을 하고 제가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URL이 적혀 있는데 만약에 저 auto-link가 제대로 동작했다면 저 URL이 링크로 변경이 되어야겠죠.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URL에 자동으로 링크가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여러분이 필요한 헬퍼를 찾습니다. 그리고 헬퍼를 로드할 때는 this-load-helper의 인자로 URL을 주는 거죠. 만약에 여러 개의 헬퍼를 가져오고 싶다면 여기 문자열로 전달된 인자를 URL은 URL 그리고 HTML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한 번에 로드로 두 개의 헬퍼를 동시에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또는 애플리케이션 밑에 보시면 config directory에 auto-load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. 그 파일로 쭉 내려가 보시면 헬퍼라고 하는 정의가 있을 겁니다. 저기다가 이 위에 있는 예제처럼 URL 파일 이런 식으로 여기 내용을 추가를 해주게 되면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이 로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이 글로벌리하게 전역적으로 URL과 파일이라고 하는 헬퍼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